그거 나오고 싶어? 어 뭐야, 아기서였어? 이거 누가 버리고 간 건가? 아이씨, 이런 애를 어떻게 여기다가? 안 되겠다. 일단 회사로 가자. 이렇게 좋아해도 같이 있을 수 없어. 우리 회사에 고양이가 5분만이나 있거든. 이렇게 좋아해도 같이 있을 수 없어. 또 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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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다람쥐를 닮았으니까. 이름을 다람쥐라고 지어줄게. 남쥐야, 남쥐야. 근데 여기 누군말이나 고양이가 있는데. 거기에 남쥐가 그냥 있었더라고. 아휴, 끔찍해. 절대 안 되지. 남쥐야, 나랑 같이 살자.